월요일의 휴대전화 휴대전화 첫 번째 새삼 웹이부 웹이부 웹이책 웹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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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진짜 곧 여름이 올 것 같죠? 진짜 배경 여기 짱이지 않나요? 지금 촬영 나와서 잠깐 짬이 생겨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뭐 다 이미 아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이거는 제가 초창기때부터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편집은 직접 하는 거냐? 어떤 카메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냐? 편집은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편집하면서 사실 전에 전공을 했었던 미술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유튜브나 구글링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사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정보는 어떻게든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유튜브 채널은 비디오 클래스입니다 프로그램의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파나소닉의 루믹스 G7 모델이고요 사실 보다시피 좀 컴팩트하고 다루기 쉬운 생김새는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렌즈는 보통 이런 블로그 촬영을 할 때는 기본 G7 킷 렌즈 14에서 42mm 렌즈를 사용했었어요 전에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더 광각인 렌즈를 제가 사고 싶어서 7에서 14mm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영상이나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영상미가 좋다고 느껴지시는 부분들은 다 단렌즈로 촬영을 한 걸 거예요 단렌즈로는 25mm 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카메라 위에 보슴도치 같은 아이는 로데사의 비디오 마이크 프로 제품입니다 자주 삐 소리 같은 그런 잡음이 되게 자주 많이 섞여서 녹음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로데에 문의를 해봐도 별다른 해결방안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 CC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CC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리미어는 사실 파이널 컷이랑 지금 양대 산맥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저는 지금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프리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장비를 사려면 카메라별 특성을 잘 고려해서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활동적이고 액티비티한 영상을 담고 싶으시다면 그런 액션캠이나 고프로 같은 거 그런 거를 구매하시면 될 거고 약간 시네마틱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조금 더 기능적인 면에서 좀 더 뛰어나지만 조금 더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G7 모델을 산 거를 조금 후회하기도 해요 저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워낙에 정이 많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저도 비록 유튜브를 많이 오래 하진 않았지만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이제 겨우 촬영이 끝나가고 있네요 내일은 몸살로 알아누울 것 같은 이 느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하나 더 있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최근에 제 머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동네 미용실에서 그냥 아주머니들이 펌을 잘한다고 소문난 그런 동네 미용실에서 일반 펌으로 파로롤로 뿌리까지 빡 말아달라고 했고요 근데 컬이 엄청 엄청 잘 나와서 머리를 감으면 또 재생되고 머리를 감으면 또 재생되고 정말 생명력 질긴 헤어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피펌이랑 일반펌이랑 같다는 거 디자이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바를 게 없대요 그래서 그냥 파로롤로 뿌리까지 빡 말아달라고 하시면 이런 머리가 탄생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말았는데 이번 여름 너무 기대돼요 근데 벌써 여름 화보를 찍었는데 아직 여름은 아닌가 봐요 그럼 저는 이만 마지막 촬영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너무 좋아요 안녕 Verf 오후 다음에 reprise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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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